1. 김장원의 서비스 정말 선수들에게 같은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모든 팀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했거든요. 이번엔 5점 차, 김정은 서브. 김정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찾아야 되겠어요. 던져 올리고. 예. 오민서 퍼 올렸습니다. 그리고 퍼 엔드. 점수는 3점 차, 오민서가 앞서 있습니다. 좀 더 버텨줄 수 있을 것인지, 서비스 출발. 3국째. 그런 패턴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넉 점 차 앞서 있습니다, 오민서. 김정은의 바른 공격. 퍼 엔드 탑스팅. 이번엔 서비스입니다. 오민서 당연히.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 공을 빨리 지켜야 되겠어요. 네트 맞은 공 살려냈습니다. 오민서의. 오민서. 긴 서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 있는 김장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원. 김장원. 성공. 김장원도 긴. 스코어 4대입니다. 김장원이 앞서 있습니다. 오민서의 서비스입니다. 오민서. 선수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장원이 9점 앞서 있구요. 적극적인 변화로써. 어, 플레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트에. 오민서의. 주지 못하고 있어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팀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 예. 김장원. 백팬. 딘 서브. 딘 서브. 네. 예. 서비스 출발했습니다. 아, 지금도 서비스 위에 지키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민서 들어 올렸고. 일단 상당히 다른데. 아, 지금은 김장원 선수가 그 플레이를 주도하고 있어요. 서비스 김장원. 오민서. 오민서. 오민서의 선구 일단 받아낸 김장원. 택전했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포인트.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서브. 하지만. 오민서의. 오민서의. 해야 되겠어요. 김장원. 서비스 오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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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원의. 십을 하게끔 주지를 않고 있어요. 서비스 렛. 김장원 서비스. 득점을 먼저 만들기 위해 서브. 들어갑니다. 서비스 득. 안았겠습니까? 그렇죠. 그와잉 더 탑스피. 포인트 앞서 있는데요. 오민서 서브. 오민서의. 선수는 본인의 생각만 또 하고 있어요. 리시브에서. 오민서 퍼 올렸고. 백 핸드. 오민서가 뒤로 물러나 봤는데. 강한 서브. 덕점. 김정원 김정원 오민서 김정원 오민서 오민서입니다 두 포인트 오민서 김정원의 서브 김정원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